. JYP 원더걸스 유빈, 악성 루머 사실묵은 법적 대응 JYP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걸그룹 원더걸스의 유빈에 대한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JYP는 최근 유빈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담긴 일명 지라시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며 현재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무반용의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빈과 가족들이 여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악성 루머에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생성과 유포는 물론이고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몇몇 연예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최근 인터넷에 10여 명에 달하는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담긴 지라시가 나돌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JYP는 앞으로도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성 루머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